까봉아 까봉아 이거 자석이거든? 언니가 손에 숨길 테니까 어느 쪽에 있는지 불러봐 어느 쪽이게? 확실해? 진짜로? 진짜? 없지요! 자 까봉이가 맞추면 줄게 까봉이 화났어? 자 어느 쪽에 있게? 확실해? 진짜? 바꿀 기회 줄게 마지막 선택 마지막 선택 없지요! 자 불러봐 진짜로? 확실해? 여보가 마지막 바꿀 기회 바꿀 기회 없지요! 자 까봉아 다시 불러봐 까봉아 언니가 힌트 줄게 여기야 여기 진짜로? 언니 못 믿어? 진짜 여기 해? 응 까봉아 안 할 거야? 까봉아 마지막 선택 까봉이 마지막 선택 안 할 거야? 까봉이 삐졌어? 알겠어 언니가 그냥 죽을게 가져가 안 줄거지롱 장난 아니야 까봉아 자 안 줄거지롱 까봉이 화났어? 알겠어 알겠어 그냥 죽게 다